유튜브에서 뭐 도미토리 잡을 이거 다 뻥이야 솔직히 나 속옷 막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을 수도 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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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낭여행을 하고 싶은 거야? 솔직히 많이 필요 없어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돈이야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게 커버돼 어떤 여행이든 마찬가지야 유튜브에서 뭐 도미토리 잡을 이거 다 뻥이야 솔직히 거기 앉아 한 도시에 머물고 싶으면은 캐리어를 가져가고 니가 도시를 돌아다니고 싶으면은 배낭을 찾아가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 같아 침낭도 필요 없고 난 솔직히 니가 좋아하는 거 두 개의 뭐 한 바지 하나, 긴 바지 하나 이 정도 사가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네가 사서 입었으면 좋겠어 그게 또 추억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급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 너의 짐 자체가 이제 줄어들잖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게 기관이 중요한 거 같아 속옷도 남자가 두 개만 버티지 빨아 입으면 되니까 나 속옷 막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을 수도 있어 빨리빵이 없거든 안 하게 버릇하면 또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또 겨울에는 안 말라요 속옷이 빠르면 어려워 답이 없어 낮에는 걸어야 되니까 낮에는 이제 배낭에다가 이렇게 찝게 해가지고 팬티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때 바로 겨울 여행할 때 등산 양말은 한 세 개씩 챙겼지 난 다리 땀이 많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만 신으면 솔직히 돼 근데 세균이 쌓이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한 두 세 개씩은 챙겼거든 짐이 솔직히 필요 없어 두 다리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어 짐은 걱정거리가 안 나요 대부분 주는 게 숙소비 도통비 식비 이거거든 입고버리고 입고버리고 그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잘 버리게 되더라고 뭐든지 장난기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도 잘 버리게 되더라고 그런 겁이 없어 이제 누군가를 버린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건 하난데 좋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냥 누군가를 버린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을 때 시간이 내 시간이잖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인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더 무서워서 나는 세상에 나 본사람 정말 많거든 그들이 짐이야 그 인맥들이 짐이야 그 인맥들이 짐이야 그 인맥들이 짐이야 그 인맥들은 뭔가 매실이 아니다 오픈한 아이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